안녕하세요 모태솔로몬입니다. 오늘도 폴더블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은 특별한 제품이라서 한번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폴드 공개와 함께 세계는 지금 폴더블폰 관심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 드리는데요. 오늘은 모토로라 레이저 2019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는 우리들에게 지나간 추억을 소환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내용도 볼만했지만 무엇보다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일상용품들을 하나씩 둘러보는 그런 재미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전자대품들도 다양하게 구경할 수 있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런 깨알같은 흥미 포인트들이 모여서 인기를 얻었다는데 이견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떤 게 가장 크게 와닿는 제품으로 남으시는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다면 다양한 대답들이 들어오겠지만 저는 상당히 많은 것 중에서 모토로라 스타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라서 출시 당시 여러 영화에서 명배우들이 사용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기도 했었는데요. 휴대전화기가 탄생하고 수많은 모델들이 태어났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스타틱의 경우 지금도 유튜브 같은 SNS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래되어서 수십 번은 고장 났을 법도 한데 지금도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정한 마니아라고 표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인기들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레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렵하고 미려한 디자인은 출시 당시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처음 출시 당시에는 컬러가 몇 개 안되었었는데 이후 핑크 같은 독특한 색상도 연이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명성도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췄는데 이번에는 모토로라에서 폴더블폰을 출격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PC 업체 네노브가 미국 1위 통신 기업인 브라이전과 손잡고 새로운 스마트폰인 모토로라 레이저 2019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고 아직 정확한 그렇게 출시가 언제가 된다 이런 소식은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가지 렌더링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날렵하고 세련되고 날카로운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시켜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디지털의 혁신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처음 네이저폰이 출시된 당시에는 영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베컴이 광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2억대가 넘게 팔려나가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많나 봅니다. 아무튼 이런 명기폰을 다시금 되살려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국 기업에서 참여한다는 사실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설이라 표현해도 아깝지 않은 디자인을 망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더 완성도 높게 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렌더링 영상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갤럭시 폴더와 같이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언팩 행사 소개에서도 다뤘지만 이 방식의 경우 바깥쪽으로 구부러지는 것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삼성의 경우 컨셉 제품을 선보인 이후 상당 기간 연구를 통해 내구성 문제를 해결했다는 후문이 들려오죠.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데 모토로라 레이저는 어떤 식으로 내구성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대략적인 스펙 정도는 알려줘야 하지 않나 싶은 찰나에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니 스펙을 알려주는 영상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 아래쪽에 버튼들을 모아뒀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여기에 갤럭시 S10과 같은 지문인식 시스템도 눈에 띄는데요. 이 영상들은 카메라 스펙도 나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와 메모리 정보도 역시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최신 스냅드래곤 855 6기가 램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디스플레이의 경우 7인치 QHD 아몰레드 18대 9의 화면 비율을 가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토로라 레이저 2019 안에 갤럭시 폴드를 넣은 게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2008년까지만 해도 폴더블폰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잡스 형님이 등장하셔서 완전히 펴진 상태의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서 이게 대세가 되었었죠. 그러다 다시 접으려는 이유는 뭘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유행은 돌고 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를 맞이한 시점에서 제조사들의 유일한 탈출구가 폴더블폰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습니다. 2019 한해는 이런 관점에서 IT 업계를 바라보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모토로라 레이저도 이런 흐름에 발 맞춰서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꼭 다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가격의 경우 1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8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나름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의 예상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공개가 되면 다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태 솔로몬이었습니다. 모태 솔로몬이었습니다.